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의 편파성, 특히나 김호준 방송의 논란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1년하고도 3개월, 4개월이 됐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손을 넘어섰다. 그래서 서울 교통방송 처리 문제는 대한민국 우파정권, 보수정권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만큼 김호준 방송 하나 정상화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호준 방송, 김호준의 편파 왜곡 방송, 노골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 옹호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마구 공격하고 있는 이런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눈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서울시 조례안이 나온 것도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래서 조례안으로 그동안 350억에서 370억 정도를 지원하는 서울시가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것도 1년을 유예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놔둔다면 지금까지 앞으로 1년 더 이렇게 편파 방송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준 방송을 가만히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 또한 지금 교통방송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자파 진영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잘 보여준 상황입니다. 교통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KBS와 MBC KBS만 하더라도 지금 김의철 사장, 양성동 다음에 사장이 됐고 MBC도 최승호 다음에 박승재 사장이 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쭉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보도를 쭉 이어가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KBS만 하더라도 김의철 사장은 얼마 전에 방송협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방송협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들이 모여서 협회장을 만들었는데 대개 KBS, MBC, SBS 이런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물러가라고 KBS 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버젓이 방송협회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 물러갈 뜻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변파, 왜곡 보도를 계속하겠다. 눈도 깜짝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도 깜짝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TBS 교통방송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히려 TBS 교통방송 안에 내부에서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노조가 이강택 사장도 물러가라, 그리고 서울시의 조리안도 폐지하라 이렇게 양대 두 개를 옵션을 걸고 시위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TBS 교통방송 이사회에서도 자승의 목소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 비판, 지금 TBS를 비판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고 자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BS 이사장은 이 조리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 특히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TBS 이사 가운데서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자승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이사장은 오히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2일 날 공개된 TBS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TBS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조리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원 대표인 이강훈 노동이사 이런 TBS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지지나 응원의 댓글을 찾기 어렵고 국민 절반 이상이 TBS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 시민들이 TBS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영방송으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야 저덜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TBS가 과연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TBS의 기자 출신입니다. 노동이사 그러니까 TBS의 노동이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로서 이사 자리를 줘가지고 직원들을 대변해가지고 이사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사회 회의할 때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아주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벌써 내부의 기자가 이사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영방송으로서 노력을 하자 사실 이렇게 아주 이 말도 굉장하게 진일보된 발언이지만 솔직하게 이 말보다 더 격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듣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절제되게 표현한 것 아닌가 TBS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하는 소리를 지금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선영 이사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TBS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일하는 조직을 만든 지 2, 3년 만에 폐지해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드는 일이다. 조례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소송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선영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성공해대학교 신문방송학교 교수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TBS에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효력정지 소송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기 전체 한 3, 400명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400명의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만이나 되는 서울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엉터리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호도하고 있고 왜곡하고 조작해가지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홍보기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직원들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룡방송은 사회적 공기다. 그런데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 우리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딱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직원들 일자리 때문에 큰일 났는데 소송해가지고 일자리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큰 그림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어준 방송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이 나왔으면 벌써 김어준은 사퇴시키고 사퇴가 아니라 김어준은 당일 당일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를 받아먹고 있는 프리랜스입니다. 하루 출연료 200만원.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이면 4천만원. 1년에 약 5억 돈을 받아가는데 그래서 이 김어준 방송부터 정상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시키게 되는데 그거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파 방송에 메카처럼 돼 있어가지고 김어준의 지시나 진행 달아서 방송에 칼라나 다른 방송에 인양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김어준을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김어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강택이라고 하는 대표이사를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그러니까 이강택을 자르면 지금 김어준을 자르면 되는데 김어준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방송 생태계가 아주 심각하게 왜곡돼가지고 지금 자파 편향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 구도를 지금 이 TBS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BS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2023년 7월부터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빨리 조례를 통과시키고 빨리 TBS는 사실 없는 게 낫다. 이런 방송을 하려면 없는 게 낫다. 우리 사회에 없는 방송이 낫다 하는 게 지금 KBS와 MBC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런 방송을 왜 하냐?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하는 방송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무덤을 파헤치라고 하는 김용호국에 출연시켜서 그런 방송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하냐는가 보다. MBC는 계속해서 금은유착부터 시작해서 왜곡 조작한 권력과의 결탁이었고 그런 의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송은 안 하는 게 좋다. 과거처럼 방송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지금은 방송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송이 워낙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환경이 워낙 급변해가지고 제대로 방송을 안 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그 방송을 보고 인양을 받고 방송을 보고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데 심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방송은 문 닫는 게 낫다. 지금 방송은 과잉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많이 안 보고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담합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송 시장 전체를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통폐합했다고 하는 이런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송 수급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야말로 지라시 수준의 것들을 마구 방송하고 있고 공예 수준의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종합적인 방송사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송사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일부는 문 닫고 일부는 민용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제공한 쪽이 TBS고 그리고 KBS고 MBC다 하는 점에서는 스스로가 발등을 찍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